다이슨 앞에서 또 한 시간 동안 공부 시작 근데 진짜 이쁘긴 이쁘다 고생해야지 고생해야지 음 으음 우리 우리 동양이 찔러보면서 점심 동동동 동동동 I say fuck you and I feel it 안녕하세요 배가 최근에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거의 몸무게가 80kg로 이제 너무 넘었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들어가지고 다이어트 음식으로 마녀스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살이 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런 거를 좀 컨텐츠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소고기, 간장, 당근, 그리고 무염 버터, 양배추, 토마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얘는 없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토마토 페이스트 근데 이걸 넣으면 확실히 좀 맛있다고 하길래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넣으면 되게 맛있대요 마법의 이 카레가루 아니 근데 되게 몸 좋아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다 물살이에요 쿠팡에서 산 도마 자 이제 재료 손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파도 어떻게 해? 양파도 어떻게 해? 아 매워 아 매워 이거는 마니아 주스 마늘 위에서 제가 샀어요 엄청 크죠? 정말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되는 거 가지고 액체들을 다 넣고 이게 맞나? 토마토 퓨레랑 버터 조금 넣었거든요 근데 뭔가 훨씬 좀 맛있는 느낌이라 이게 그리고 비법깔인데 이걸 꼭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야 좀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다고 해서 이거를 한 세 스푼 정도 넣을까 봐 그리고 채소 잡내를 없애준다는 월계 수익 이거를 한 네 개 정도 넣을까 봐 그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부엌이 엄마 진창이 되었어요 이렇게 두면 엄마한테 현나니까 옳지 않습니다 짠 완성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을 스프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을 스프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되게 야채 야채물맛이 나는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전혀 맛없지가 않고 일주일 동안 뭔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원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엄청 가고 싶던 회사로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쉬는 동안 애기가 저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고마워서 제가 오늘 부모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시 마녀 숲을 난 취업 턱 낸건데 되게 그 다이어트 하기 싫어서 뭔가 트릭 쓴 것 같이 느껴진다 나는 그런 생각 하죠 아 진짜 아 이리로 간 게 더 빠르겠다 춥지 아니 여러분 기상이변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왜 찍어 왜 찍어 부모야 저 이빨 왜 아니 주리를 찍어 친구를 만나러 왔어 그래요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찍더라 이렇게도 찍더라 이렇게도 찍더라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퍽집 퍽집을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짱 맛있어 아 짱 맛있어 뭐하니 뭐하니 없다 모르겠다 없다 아 여기지 아 미글러 H&M 콜라보 바지가 왔는데 이쁠지 모르겠네요 되게 고급스러운 울 소재의 팬츠이고요 H&M 미글러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재질이 엄청 좋고 진짜 짱짱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더블 벨트 같은 거거든요 이게 안정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제 송살을 빼던지 뭐 미글러 다른 옷들이 와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대박 일단 얘부터 얘는 예쁘다 이렇게 엠보싱 돼 있어 무글레어라고 있는 거예요? 위글러라고 있는 거예요? 무글레어 밥 무글레어? 그 뭔데 사이즈가? 이거 M M? L 아니야? 후드는 M 아 예쁘네 딱 좋다 어 예쁜데? 괜찮지 이제 두 번째 근데 진짜 예쁜 건 진짜 빨리 나가더라 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이것도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? 자기야 왜 그렇게 칭얼거려 알아드렸으면 끄덕여 말해 뭐해 왜 이만 아프지 나는 뭐 이만 아프지 예쁘네 괜찮아 근데 이게 밝게 나온다 실제로 어두운데 그리고 얘는 운오 거야 응 이건 내가 운오 그냥 사준 건데 M이거든 감사합니다 잘 있겠습니다 네 이쁘다 건두기 돌리면 안 되겠다 왜 뻗겨질 스타일이야? 응 너무 잘 어울린다 응 아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마지막인데 데님 셔츠거든요 네 사실 얘를 밤블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밤블리슈가 있나요? 네 밤블리슈가 있는 게 좀 크게 샀기도 샀고 이렇게 있어요 미그블럼 그 다음에 여기 엠블럼 엠블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엠블럼이 뭐죠? 아 이거 아 엠블럼 모르시나봐요 근데 재질은 되게 좋네요 뻑뻑하니 여러분 제가 여름 감기를 걸려가지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너무 길지 않아 너무 길지 않아 너무 길지 않아 정말? 응 와 이렇게 이것도 품자 저희는 커피랑 피자 포장해서 백폰 광장 가고 있어요 아 피크니크 하려구요 아 피크니크 하려구요 안녕하십니까 남산 백폰 광장에 나와있는 특파원 운오입니다 네 일단 저는 어제 기준 샘플 세일 가서 구매한 옷을 입었구요 한돈 산마마 맛있는 거 사가지고 피크니크 하려구요 어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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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오늘 날씨가 아주 뒤집어집니다 여기 저희 우돌 분이시라면 다들 아실거라 믿어요 여기서 저희가 영상 촬영했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날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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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시나요? 응 바로 저희 Q&A 영상을 촬영했던 곳이에요 딱 작년 이맘때 그 영상이 아마 10개월 11개월 전에 올라왔었으니까 딱 요밤때 녹음이 푸르르게 물들었대 동아랑 딱 딱 날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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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